양봉의 필이 느껴진 벙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HK노엔 정말 의미가 있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만 해도요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면서 매수세가 붙긴 했는데 살짝 약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최고가 44,000원을 기록해주면서 이격도를 확실하게 벌려놨거든요 앞선 정고점을 강하게 뚫어줬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주가를 띄운 주체가 누구냐면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보이시죠? 연기금이에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기로 유명한 연기금이 오늘 이렇게 17억에 달하는 금액을 써가면서 HK노엔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HK노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거 못 보신 분들은요 저번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차트적으로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색은 6만원이거든요 자 이 가격대에 앞선 저항과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격대고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기 때문에 자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분들은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HK노엔 이거 세력주라고 100번 첨번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9% 가까이 나온다는데 작년만 해도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3%대입니다 무려 2.5배에서 3배 가까이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9%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는 홀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힘이잖아요 세력선 어디예요? 3만 5천원이죠 자 이 가격만 오면은 세력질이 미친듯이 HK노에는 살려고 난리가 나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세력 따라가면 됩니다 3만 5천원 그리고 3만 7천원까지 러프하게 가격을 잡았어 자 이 가격만 오면 우리가 무지성 매수에 참여만 하면 그냥 알아서 수익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파동 분석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7월달부터 12월까지 상승 5파가 나왔어요 자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A, B, C 파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이 2개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조정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복합조정 5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조정 5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정고점을 뚫어줬거든요 저점을 이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정 3파로 계산을 해보면 A, B, C 파가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새로운 파동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게 확장형 삼각 패턴이거든요 자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살짝 넓어졌죠 그래서 공간이 뒤로 갈수록 넓어진다고 해서 확장형인데요 자 여기서는 패턴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력한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 피규어 가격 조정이 어디냐면 4만원이거든요 자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위로 정고점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6만원을 단숨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냐면요 첫 번째로 4만원이 오면은 매수로 진입하셔도 되고요 자 4만원이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키워가시면 되시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고 따라 들어가셔도 되는데 쫓아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모두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소통방 돈 안 받아요 이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요 매수가 받아보실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방 운영하는 이유와 영상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좋아요 때문이에요 제가 관심 종자이기 때문에 좋아요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제목 클릭하면 링크 나와요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니까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문자로 구독이라고 넣어주셔야지 입장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는요 우리들의 살과 피를 깎아 먹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셨으면 무분별하게 내용을 퍼나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넣어주셔야지 제가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HK인후에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 확인하고 주가 급등하기 직전에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알아서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다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세력주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매수가, 목표가 전부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냥 수익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만 주면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주시고 저는 수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물교환이죠 서로 공평하게 가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수익나는 영상들 자주 가져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안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루 안에 수익을 내는 급등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전송한 내역을 보시면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8시 4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 이전에 2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문자 내역을 보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목명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는요 여러분들이 2만 천원 이하로만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체결이 되셨으면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걸어두시고 여러분들 볼일 보시면 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매수가 대비 10% 이상에서는 자율 매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내용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원이 1정 이상 차게 되면 시세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게 되면 이벤트를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체결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매도 그대로 걸어두시고 할 거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익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시젠으로 우리가 수익률 9%를 챙겼고요 제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단타 공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하실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